18호 태풍곰파스는 13일 저녁 9시 기준 중심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5m 시속 90km이고 현재 중국 하이난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19호 태풍 남태호는 13일 저녁 9시에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이고 최대 풍속은 초속 20m이며 14일 저녁 9시 관 북동쪽 약 163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고 15일 저녁 9시에는 일본 도쿄 동남동쪽 약 1860km 부근 해상에 있을 것이고 16일 토요일 저녁 9시에 열대저압부로 변질되겠습니다. 18호 태풍곰파스는 14일 오후에 베트남 북부에 상륙할 것이고 19호 태풍 남태호는 바다 안가운데에서 계속 떠돌다가 소멸되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상청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를 보면 두 곳 모두 19일 화요일에서 20일 수요일 사이에 태풍 발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위치는 이번에도 도쿄입니다. 이번에는 도쿄 바로 밑입니다. 마치 수도지카지진과 같이 도쿄 바로 밑을 따라 흐르면서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호카이도를 지나서 일본 동해상 멍바다로 사라집니다. 이 예측이 맞다면 일본은 2021년 마지막 태풍 20호 말로와의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강한 바람과 비구름을 머금고 있는 태풍은 중심기압이 989hPa이며 7일 도쿄 수도지카지진으로 큰 피해를 받은 일본의 수도 도쿄를 지나치면서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전역에서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광범위한 토양액상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토양액상화 현상은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고 그 정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토양액상화 현상은 지난 여름에 장마와 14호 태풍 찬투 그리고 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에 피해를 준 것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약 20호 태풍 만로가 일본의 도쿄를 강타한다면 부서지지도 않은 건물 전체가 기울어 가라앉고 집안 침하로 상화수도와 가스 배관이 파괴돼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애를 들어보면 어제 13일 수요일 오후 3시 50분에 일본 기상청은 기우연 나카츠 가와 씨의 홍수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민호 지방은 13일 저녁까지 하천 범람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지역이 바로 기우연 지역입니다. 최근 기우연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이 연속 발생하는 지역의 홍수까지 발생을 할 경우 토양액상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산사태와 도로 침수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일본 분들은 지진과 태풍 그리고 폭우에 대한 대비를 당분간 주의깊게 대비하시기 바라고 일본 기상청의 지진과 태풍 그리고 날씨 정보를 꼭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글로벌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응입니다. 카트리나 보다도 셨던 허리케인 아이가 미국에 왔을 때 정말 최대의 공포였는데 중국 큰일 났구나. 영국 반응입니다. 작년에 우리 영국도 태풍 데니스의 영향으로 잉글랜드와 사우스 웨일스 지방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태풍 데니스까지 왔었는데 피해가 적어야 할 텐데 스페인 반응입니다. 우리도 태풍 글로리아가 왔을 때 피해가 컸는데 우리와는 전혀 급이 다르네. 태풍이 벌써 몇 개째야. 중국 반응입니다. 드디어 태풍이 중국에 왔구나. 하이난 섬이 걱정이다. 일본 반응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태풍이야. 이제 초겨울인데 태풍 그만 좀 와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